아, 이게 많은데. 아, 이게 많아. 배 뛰어 너. 엉덩이도 안 들어가면서. 이게 뭐야. 엉덩이는 넣어줄게 누나 이게 맞아? 엉덩이 들어갔지? 이렇게까지 타야돼? 편안해? 제롱아 한 발 나왔어 제롱아 여기 한 발 넣어줄게 다 넣었다 됐어? 이거 맞아? 이거 원한 거 맞아? 진짜? 아유 웃겨 진짜 제롱이 이거 원한 거 맞아요? 그래 이러고 나가자 대신 너는 눕지는 못해 알지? 응? 진짜 웃긴 거 같아 아유 진짜 약간 무서워 되게 한정감 있네? 엄마 얘 자기가 들어간 거야? 내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작은 가방에 근데 또 들어갔어 가방 엄청 좋아하네 귀엽기도 해라 근데 약간 무섭지 않아? 얼굴이 너무 둥둥 떠있어가지고 예쁜 작은 옷 입었어 아니 너무 웃겨 귀여워 아유 얘 진짜 웃긴 강아지야 밖에 어떻게 나가려고 뚜껑에 들어가 있으면 귀여워 귀여워 움직이지도 않네 어떡하라고 그렇게 편하지도 않겠는데 빨리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긴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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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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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까지만 보내는다 이거 먹어도 힘들어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.